영국의 미스테리한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그 심리적 고리를 이 사람들이 이용한 거라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어느 종교가 자살을 권하겠습니까 다가가도 괜찮고 책? 자 지금 남녀 20대 커플 두 명이 와서 저렇게 많이 넣어봐 뒷머리는 조각을 뺏어요 그 시각은 안에서 바닷가 많아요 그 시각은 안에서 바닷가 많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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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